봄이다. 봄이어서 죽는다. 봄을 가지고 왔어요. 이 대사관에 가느라. 지하도가. 지하도가 여기야? 막혀 버렸어. 그래서 저 건물로 왔구나. 안고사이에 여기가 어디 종로통이 이렇게 변했네. 불편하기도 똑같이. 똑같은가? 스탠다드 차트. 저 위에 저거 뭐야? 저거. 어? 옛날 화실대까지. 참. 물론. 봄인데. 아빠는 수영 길어가지고. 엄마하고. 봄 지금 3월이 내일이고. 내일 모래고. 우리 봄 맞으러 왔다. 여기가 종로네. 미국 폐사관에 지금 사드집이다. 세종대? 시청? 광화문. 여기가 종로네. 여기야? 여놈이 노래만 부르고 다니는 아빠도 할아버지다. 여놈이 노래만 부르고 다니는 아빠다. 여놈이 노래만 부르고 다니는 아빠도 할아버지다. 우리 여름이 우리 민영이 아이고 멋있다 어? 봐봐 건물들 진짜 많아졌다 어? 당신 따라가면 어쩐다고? 말해봐 엄마 따라다니고 와 우리 건물들 좀 봐라 왠 건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섰어? 안 본 사이에 진짜 이쪽 종로가 완전히 건물에 눌려있네 어? 아 또 그러고 또 건물 또 짚고 큰 건물이야 여기는 완전히 건물 저기 외벽이 다른 거네 새로 지었는데? 어 여기가 저기 아니야 무슨 박람회야? KT 어 KT? 봉신 봉신했어요? 네 이쪽으로 건너가는거야? 이쪽으로 건너가는거야? 미끄러지겠다 바닥이 언제부터 생긴거야? 뭐 새로 오픈할게 얼마 안되네 이리 가 헤헤 다년만 따라가 바람이 아주 쌩하네 흘러갔네 그러네? 바로 여기네 와 대한민국 태극기 저기 보여서 좋네 저기 태극기 있는 데가 뭐야? 세종문화 이건? 정부종합천사 정부종합천사야? 저게? 미대사관이고 여기 물이 흘렀네요 우와 올라 스케어네 여기가 홍화인 뭐가 저기있고 저 산 이름이 뭐야? 어디? 저기 저기 저 위에 있는 산 저거? 어 저게 수박산 아닌가? 삼각? 삼각? 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락산? 어 수락산이야 여기 앞에 있는게 여기가 청와대 아니야 청와대 치고 거기지않아 어디? 저기 아 저게 초록색 저 위에가 저기 청와대 여기서는 여기서부터는 사진 찍으면 안되는거야? 몇시? 몇시? 여자폴리스들이 있으니까 보기 좋으네 당신 뒤에 따라가 여자폴리스 뒤에 하나 둘 맞춰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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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경찰들이 많다 여기서부터는 경찰들이 많네 여기서부터는 사진 찍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치? 미대사가 여기 우리 이리 안가잖아 그치? 여기 조선일보 저기 이손신동자 여기 해병대야 우와 태극기간 너무 멋있다 태극기 저거 찍어도 되죠? 여기 화기 뭐하니? 아직 들어가기 몇번전야? 네 여기 태극기가 너무 멋있다 심각 proof 아멘